신앙고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참으로 경이롭다. 뇌는 24시간 360을 활동하는데 뇌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활동하지만 유독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활동을 멈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각종 시험에 대한 부담감, 어려움을 그렇게 위태있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시험의 연속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시험의 연속이 매일매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뭐지?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랩런트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 한번 살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시험 없는 세상.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시험이 없는 곳에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 창조적 생각을 해야 된다.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싫고 시험이 무섭고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잡혀있지 말고 정복해버려라. 넘어서버려라. 이겨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이 제목은 영적인 삶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자는 육신적인 시험만 치지만 우리는 영적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몇배로 어렵습니다. 영적 시험. 시험 두 군데 다 쳐야 돼요. 영적 시험의 연속입니다. 영적 시험은 매일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 이 시험은 우리 영적인 삶을 성장시켜주는 영적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유익한 시험입니다. 테스트. 로마 5장 3절로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냐? 환란은 굉장히 인내하게 만드는, 나는 인내형적으로 참기하고 이기게 만드는 인내의 힘을 주고 그걸 계속 인내가 또 멀지 연단하게 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 환란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난 금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훈련이 있죠. 영적 광야훈련. 광야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여 그릇을 키워주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애틀을 벗고 새틀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서겠다. 내가 너를 도구로 서겠다. 하나님의 도구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 광야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을 안 받으면 못 서잖아요. 군대도 훈련을 해야 군인을 서지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훈련 받아야 군인을 서신다고. 영적 군사라 그랬잖아요. 훈련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 오는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나를 서기 위해서 그릇으로 지금 서기 위해서 준비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혀 갈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 그 말이. 늘 감사하란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일제를 보면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그렇게 갔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무슨 말이냐. 유혹이라.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마귀의 주택기가 뭐예요. 인간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공격해.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데 누굴 통해 해요. 누굴 통해 하냐. 사단님이 직접 따가지고 아담 입에 하와 입에 산악관 넣어줬습니까. 뱀 통했습니다. 언제나 사람 통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게 해요. 사단이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 너희 원수는 너희 집에 있는데라. 언제나 가까운 사람이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영적 긴장 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시는데 사단은 못쓰임 받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 지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옵니다. 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단어가 뭐냐. 이 여러분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 이게 뭐요. 사단 유혹이에요. 나 시험 들어서 사단에 당한 거요. 템포테이션. 나 기도도 안 돼. 나 이상의 찬양을 불러도 언해도 안 돼. 나는 전도는 크냐.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빠. 부담스러워. 짜증나. 이게 뭐예요. 전부 사단이라는 소리예요. 사단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영혼은 안 그래요. 그 내면 영혼 속에 그 속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천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성도 간에 포럼하고 싶고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왕 짜증을 확 낼 때는요.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 본인이 빨리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게 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사단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내 기분 감정 끌려가지. 빨리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이용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계속 감정이 잡혀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당해버려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험이 올 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원망 불평을 해요. 계속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러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비를 쫓는데 내가 이렇게 왜 얼음이 다 오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돌아버려요. 완전히 나중에 가르치다 돼버려요. 못 깨달아가지고. 원망 불평. 성령은 절대 원망 불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할 거 뭐 있어요. 늘 감사만 넘쳐야지. 아멘. 성령은 감사하게 하고 잔양하게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후회하고 그게 하기 아니에요. 전부 다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급 세대처럼요. 이런 뭐 서임받아요. 이스라엘 출애급회가 그 남자만 60만이 돼. 토탈 전부 200만이 돼. 싹 다 죽었다니까요. 출애급회가 40여 동안 요소 갈리비에 왜? 맨날 원망 불평해. 매출하게 만나를 줘도 이걸 며칠 묵더니 왜 이것만 맨날 주냐고 말해. 질린다 하면서. 계속 또 애국 가자. 돌아가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배신가 싹 다 죽였어요. 광야에 다 광야시장을 거쳐서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고난 고생마다 죽어. 도태. 도태.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사회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또 당해요. 사단이 주는 거. 사단이 주는 특징이 지으면 결국은 영적 성장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십년, 이십년, 삼십년 해도 영적으로 그 꼬라지, 그 꼬라지. 사단이 스임을 못 받아. 하늘의 옆에 자꾸자꾸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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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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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임을 받아야 되는데 십년, 이십년 가다. 스임을 못 받아. 그 사단에 당한 정거예요. 제자들 예수님하고 딱 3년 있었어요. 3년. 예수님하고 딱 3년 있었다니까 거의 예수님 값불이 없어. 저거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아서 살아야 돼. 설교해 줄 사람도 없어. 말씀까지 알아서 은혜 받아야 돼. 그런데 그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싹 다 승교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봐요. 여러분 예수 3년 믿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30년 믿어요. 30년 믿어도 자리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시대도 성령 시대예요. 지금도 성령 시대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의 순종에서 그릇이 자꾸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먼저 보여주면서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을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공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시험 당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봐라.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세례부터 시작했어. 오늘 본문 통해서 연결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시험이든지 영적 분별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하자. 모든 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이에요. 여러분은 육체로 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이건 서론이에요. 속사람이 본론이에요. 속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바뀔 수 있어요. 육체는 그냥 싹 다 바꿔버리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성령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영혼이라고 영혼. 여러분 속사람이 영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육신적인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감정 가지고 보면 사단하게 딱 당한다니까. 보암적스럽고 모험적스럽고 탐스럽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을 해석한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성격이 치유가 안 돼요. 습관 치유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옆에서 제일 가까이 제일 알잖아요. 가족들이. 주위에서 각각 친구들이 친한 사람도 알잖아요.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는지 알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분별, 영적 해석하면서 성장의 길을 제모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기도의 파업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서른 살 때. 30살 딱 된 해. 그때부터 사이기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요. 인간 노릇을 절대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해결하시면 영적 문제에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미샬 오셨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인도하는 것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성령에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해소한 사업이 있어요.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성령에 인도를 내주셨다. 성령이 함께해 주셨다. 성령이 도와주셨다.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 받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뭐요? 40을 금식했어요. 40 금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또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40 금식을 하셨다. 이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금식에 초점을 맞춰. 그래가지고 40을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병신된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사실 금식했어요. 나도 금식해야지. 40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자 속에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을 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공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걸 금식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금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뭘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좀 불편하면 하나님 금식하라는갑다.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냥 최하 3일 기본 3일 금식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수백 번을 거리고 소화만 안 돼도 하나님 금식하라는갑다. 기도하라 이랬는데 금식하라는갑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금식을 다 못 먹는 게 없으니까 화장실 안 가지요. 시간을 안 먹으니까 시간은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잠자는 거 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내려오면요. 내려오면 기분이 좋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신령한 기분이에요. 신령. 아주 신령한 열흘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요. 무척 사는데 열흘 금식을 하고 내려올 때는 내가 마치 구름이었던 것 같이 신령한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다 추워하게 보이더라. 추워하게 보이더라.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요. 딱 3일 지나면 원인치야 원인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금식을 말했다. 어떤 목사를 보면 명암을 내놓는데 40일 금식 다섯 번 하고 딱 나와있어요. 그걸 명암 찍으라고 예수님 목은 보이십니까? 명암의 40일 금식을 했다가 금식 기도를 나온 게 아니고 금식을 40일 하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 명암도 제가 받아봤어요. 어느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금식이 여러분 금식이 기도에 방해가 되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금식을 하다보면 우리 지금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오순절 순복음 영양을 다 받아가지고 금식 기도는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 금식을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고 철회한다 슬피든 게임이 안되고 금식을 해야 진짜 기도를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 당시 거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먹는 때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전에 안 나던 냄새 누가 라면 끓여먹는다 막 미칩니다. 미칩니다. 금식 끝나면 라면 먹어야지. 라면은 계란 풀고 피장팥 찍어가지고 하하 하하 꺼내야지. 그 두 개 너가 먹어야지. 뭔가 생각이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먹는 거 생각이 많아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될 때가 많아요. 금식이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금식을 해서 기도가 잘 되면 금식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구를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구리 스무 개인 기도구리 한 스무 개 있어요. 개인 기도구리 열쇠 사무실 달람쳐요. 혼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방이 있다니까 기도하시기 해보세요. 아멘 어린이 왔을 때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숨던 일이 왔을 때 그 사인이 뭐냐 영주을 해석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힘이 있다고 영적 파워가 있다니까요. 자 어떻게 영적 힘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죠. 그 유일한 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시긴 하지만 늘 24시의 기도 하나님 앞에 허감 세력과 영적 싸움은요 우리 힘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은 우리 힘을 못 이겨요. 지식적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영적 싸움은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은약의 여정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나요. 즐거워요. 성령 충만한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되게 어렵다.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슬픔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다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를 나의 기뻐하는 것이 뭐요?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나의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요. 24시 소통의 축복을 맛보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사단 공격이에요. 어떤 문제와도 그래서요. 너무 바쁜 것도 기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해 생각 못할 만큼 바쁜 건 저주입니다. 그거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죠. 자신에게 다친 문제 이 문제 가운데 전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들 특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챔피언들을 보면 전부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했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과 대화가 얼마나 해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몇 분입니까? 몇 초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요셉이 24시 하나님과 소통했다. 24시입니다. 거의 뭐 그냥 24시라는 말을 오해하는데 24시 그럼 잠도 안 자냐 그럼 밥도 안 먹냐 놀지도 않냐 요셉 밥도 안 먹었습니까? 놀지 않으면 잠 안 잤습니다. 다 잤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든 관심 중심은 하나님이었다고 일반 사람들은 돈이요 돈 자나 깨나 돈이요 자나 깨나 사람이요 자나 깨나 세상기인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늘 요 24시 기도가 이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해서 요셉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디바리 그랬고 바루가 그랬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너를 보니까 다 내를 보니까 너가 숨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장매 사빈동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있긴 하구나 아멘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게 증인입니다 따윗 때 어땠습니까 따윗 요하의 영인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의 그때는 성령시도도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래서 따윗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다 지금 한번 오시면 영혼이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때는 오셨다가 가셨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영에 따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따윗이 10편을 썼는데 10편 150편까지 있는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딸 기도예요 따윗이 학교 다닐습니까 따윗은 태어나서부터 양치는 놈이 어렸을 때 막내로서 가장 그냥 양치는 들에서만 살았어요 들에 뭐가 있어요 글씨가 있습니까 뭐 선생이 있습니까 들에는 하늘 땅밖에 없어요 거기서 늘 하나님과 교제한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삶 속에서 응답받고 체험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신분은 갔다 꼴리아도 왕 앞에 2m 90에 창틀만 50kg야 딱 서가지고 40일 동안 떠듭니다 이스라엘 이것들 나와 대표로 싸워서 이긴 쪽에 다 차지하자 확 지르는데 아무도 못나 사울랑부터 아무도 벌벌벌 떠고 있어요 이 따윗이 쳐다보니까 말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저 한례받지 못한 적이 어디에서 저 불신자가 떠들어 왕이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소년인데 17살 소년이 아니 네가 군복이 안 맞아 머리 두고 하나도 안 맞아 다 필요 없습니다 목동 모습 그대로 돌 다섯 개 딱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생긴 그 현장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따위 속에 기도에 파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처음에 있어 체험 처음 있는 건 말입니다 처음이 기도 체험 응답받는 체험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3회의상 34 8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따위 씨 여호와께 묻자와 이러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재미있죠 따위 씨 여호와께 묻자와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답해주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군만리 장칭에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장로님 잘하셨는데 너무 세게 시작해가지고 다 잠은 깼지만 놀래가지고 매우 그렇게 내가 책임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도로 시작하시면서 솔로 시작을 해놨더니 솔로 일어나간 거예요 솔로 앞으로 화로 시작하시고 너무 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아 안되겠다 도레미로 시작해야 되겠다 다음 줄부터 레나 미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안됩니다 돈은 졸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귀가 먹은 분 아니에요 너무 크게 할 건 없지만 또 너무 작게 해도 안 돼요 회중 대표기도니까 알아듣도록 대표를 하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아멘이 아멘 아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니까 아멘 하나님 아멘이 뭐예요 이 기도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 응답이 내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 딸 잡았습니까 그래 딸 잡아서 가봐라 이런 대화 생활 속의 대화 교회 나와서 대표기도만 하지 말고 생활 속의 기도 내가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심지어 예수 전도단에서는요 그때 훈련 받았는데 그 팀도 그러더라고 콩나물 사러 가는데 하나님 얼마나 살까요 그래서 하나는 참 골치 아프다 거기까지 다 하면 너 알아서 살아 아냐 그 정도로 민감하잖아요 민감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콩나물 사러 가서 천일지 사든 만일지 사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예요 하나님 콩나물 내 우리 가족인데 얼마인지 사면 버리지 않고 적당하게 적당하게 살까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팍 주세요 가져가지고 먹기 없다고 냉장고 나가서 섞여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다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딸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 딸 잡을 수 있다 찾아가라 이런 대화의 기도예요 지금 찾아가면서 쫓아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 딸 잡겠습니까 딸 잡을 딱 포기하지 못해 따라가라 여러분 모든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모든 일들 하나님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느냐 물어보면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따위선 10편 116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그렇게 간증도 하잖아요 뭘 어디 너는 안 꼬불 쳤나 난 한테 못 찾겠어 오랜 시간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너는 안테 못 찾겠는데 생각나게 해주시오 아멘 하면 눈 딱 깨면 딱 신기하죠 내가 그러잖아요 택시를 잡으면 옛날에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막 배가 고프고 새벽에 힘도 없으니까 보따리 들고 출근길에 말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못 잡는데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차가 못 잡는데 하나님 도저히 이 출근시간에 차를 못 잡겠는데요 차 좀 보내주세요 왜 자가용이 있다 어디 가세요 자가용이 시큼은 자가용이 돼 좋은 자가용 왜 그래요 태워 드리려고요 태워준다고요 태워 둘게요 그래서 타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금식하고 내려와서 보다 걸고 서 있는 아침 출근시간에 택시 못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가용 보내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세밀한 기도 좀 해보시봅니다 그 차가용이 암이 걸려와서 주여 암울과 최수여 당연하지만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실족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널 후회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요 또 실수해도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기도하느냐 하느냐 하늘이 땅 차입니다 결과는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 기도를 그 귀에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인공으로 서신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주인공으로 덜러리를 서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역으로 서세요 그 기관에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구청에 누굴 서느냐 교회 재직해 당해 여러분 전도에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자리이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는 누구 서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서신다고 기도하는 사람 서세요 그 사람은 주역으로 서신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별을 가진 거 없지만 별 힘 없지만 기도한다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중심 하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한다 지암을 잘라 놓지 않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발로 차도 돼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 쓰면 같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성도들 삶이 기도에 건너 힘이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24시 기도가 되었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기도가 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고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 영적인 힘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의 인물들이 다 보여줬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힐링의 장소를 찾기도 하고 자신만의 힐링 방법을 그렇게 모색을 하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힐링은요 일시적인 거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힐링은 닐링이다 닐링이 뭐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진짜 힐링은 무릎에서 나와요 닐링 무릎 무릎 꿇음 이게 닐링입니다 기도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진정한 힐링 복음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거든요 힐링이 안될라 할 때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기도를 딱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닐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구나 이렇게 지혜를 주시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구나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기도 파워를 가지고 25시 영원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석회의를 처음 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파워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등이가 되게 하라 드디어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공생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러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는 쉽지요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 공격 통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알면 끝이에요 마귀가 우리 공개하는 전략 이거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이 뭐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등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암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너가 엎드러 나에게 경비하면 모든 건 내게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것은 물질적인 것이예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전략이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은혜 못 받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포기하게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막는 전략이 물질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 두 번째 전략이 뭐 명예심 자극입니다 명예심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는 전략입니다 명예심 자손심 이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배 실패 예배 실패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결국 마귀 공격이 뭐냐 최종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와서 교회들이 예배 못하도록 다 인터넷으로 돌려버렸어요 예배 못하도록 다 만들어버렸어요 사단 전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예배 모임을 다 모이면 다 이것이 지금 다 그야말로 다들 전부 다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게 만든다 주역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이단이지 이단이 떠들어간 난리라도 난리를 일으키자는 신천지가 말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심리한 방법이 다 드러내는 게 그런데 우리 개혁교단이 개혁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볼 때는 주일 예배는 죽기를 각하고 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만큼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해라 주일 예배는 교회나 주일 날 예배 드리도록 되시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 왜냐 성경에 주일 예배가 중요하게 주일 예배 아멘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못 드려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결까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겼어요 첫 번째 물질은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질을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 이겼어요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게 능력 있는 거 아시니까 능력의 사단 아니니까 이 돌들을 떡만 들어 먹어 어느 배고프지 않냐 신명기 8장 3절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두 번째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로 이겼어요 세 번째 영적 근본을 흔드는 이 사단의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비의 대상을 바꾸라 할 때 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겨나갔다 그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말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과 자기 성격대로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 좋아요 아든가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에베스 6장의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냐 성의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신갑주가 다 중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이에요 금, 금, 칼, 금,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금이다 그래야 말씀 사람한테 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씀이 금이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제대로 잡으면 문제사건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사건 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만 잡으면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Sun Life Power란 말이에요 Sun Life Power 아침 햇빛입니다 Sun Life Power 아침 햇빛을 받음으로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뇌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해가 떠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긴장과 흥분을 일으킨 부신, 피질,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뇌에서 나온다 이 시간이 자신과 정보를 그냐말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 발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 6시, 8시, 햇빛 떠는 그 시간이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의 활성화 시간이 언제냐 영적인 삶, 영적 Sun Life Power가 언제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영육관의 삶이 가장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파워를 체험하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타 되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가 성공비법이라는 책을 써요 성공비법 위르겐 힐러라는 분이 위르겐 힐러라는 분이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혼자 숲속을 밤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거리에서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만약 늑김의 두려움이 1에서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10이 될 거 아니에요 굶주린 늑대가 딱 나타났는데 그런데 만약에 손에 칼과 창을 들었다 하면 그쯤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동료가 주위에 동료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내려갈 것이다 칼 창 대신에 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 차가 있었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떨어뜨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테스트든 태부테이션이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어와 수단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란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시험 다 당해보고 다 이겼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세상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이 동행하면서 모든 시험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을 점령치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힘 있게 정말로 이 일을 뗄수록 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모두 다 1인1 교화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국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영계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사사 내가 걸리지 않을까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사사 주님이 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도 군도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을 가져가여 주옵사사 시험을 이겨신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자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예수의 손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